나는 그 밤 노루 한 마리에 놀란 놓친 애들이 귀여워 밤새 웃음이 났지만 이모들은 그럴 수 없었다. 희자이모는 새벽까지 죽은 노루를 위해 기도했고. 저처럼 오늘 죽어도 괜찮을 늙은 노루여서 감사합니다. 애미 노루 잃은 어린 노루 새끼들에게 주님의 은척이 언제나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. 어린 노루 새끼들. 하늘을 우러러 죄 없단 말인지 못하네. 사람을 치인 줄 알면서 어떻게 너만 살겠다고 내빼냐. 정아이모는 결정적 순간에 죽은 사람을 나몰라라 하고 뺑소니를 치던 자신의 모습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. 늘 착하게 살아왔다 자부한 인생이 그 일로 산산조각난 기분이 든 것이다. 뭐하냐 너. 아주 그냥 보자보자나니까 끝이 없어. 어디 남편한테 개놈이라고 욕을 해. 밥도 안 주고 밤마다 쏘다니고. 자다가도 분이 안 풀려. 어디 하는 것 같은 남편한테 버릇한 머리 없이. 판털 안 올려. 울려. 진짜 내가 어이가 없으자. 기껏 노르르 치고 온갖 궁상을 다 떨고. 귀여운 거야 망령이야. 아 진짜 골 때리는 꼰대들. 근데 이 꼰대들 얘기를 진짜 글로 한 번 써봐. 만약 쓴다면. 정아이모 희자이모 충남이모 영원이모 할머니 엄마. 석균 아저씨. 아이고 안 들어갔어. 아니 근데. 어떻게 노르르 치고서. 놀라가지고 애들처럼 진짜 미쳐네가. 아 어렵사. 진짜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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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 다섯. 자 전부 골케 생활비 10만 원. 전남언니 병원비 150. 병원비? 오금에 인공관절 박는데. 80 먹어서 무슨 수술. 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. 아 무슨 수술 80 먹어서. 걷고 싶대잖아. 80 먹은 노인이 걷고 싶대잖아. 본인이 울며 불며 두 다리를 사람답게 살고 싶다 그러는데. 동생이 돼서. 그럼 그냥 겨다녀 그러냐. 이번 달 장사도 마이너스야. 지난번 하나 남은 건물 팔고 이제 고마한테 남은 건 이 카페 하나라. 저 쓰레기 같은 그림 도자기 사진밖에 없다고. 아 고마한테 더는 못한다 그래. 못한다 그럼. 고모가 그래 알았다 그러냐. 밤낮으로 전화해서 울고불고. 자식들 보내서 돈 달라고 그러고. 그럼 나만 괴롭냐. 니들도 못 살아오. 안 됐다 생각해. 아우 씨. 형. 니들은 나 죽으면 일과 진짜 거들떠보지도 말고 니들이나 잘 살아. 감사합니다. 큰 조카 어딨어. 50. 큰 조카 작은 조카. 60. 60. 아우 진짜. 왜 형님들 아들 교육비까지 고모가 돼 짜증나게. 너만 짜증나. 주는 나는 주는 나는. 없는 집안에 머리 좋아서 그래도 수석으로 대학 간 놈을 나 몰라라 하냐. 야. 야. 주영아. 종식아. 이. 저거. 잊어버렸잖아. 이 아저씨가 내비가 없대잖아. 그냥 말해 양 교수. 내가 다 알아들어 다. 그러니까 일단. 테헤란노로 가서. 어. 거기서. 회색 빌딩을 찾아. 응. 회색 빌딩을 끼고. 좌로 가서. 아. 내 거리가 나오면. 내 거리에서. 우루. 나 문자 못 봐. 돋보기 안 갖고 나왔어. 아저씨 듣고 계시죠? 어. 그래. 내 거리에서 우루 가서. 어. 아. 흰 건물. 흰 건물. 거기서 끝. 내려. 응. 그 흰 건물을 등지고. 한 20m 정도. 어. 그래서. 내 거리에서 우루 가서. 흰 건물. 4층짜리. 아. 저기 나오면. 저. 저. 흰 건물을 등지고. 한 20m. 아이씨. 술을 처먹으려면. 대로에서 처먹지. 왜 꼭 골목길을 껴들어와서 처먹고. 예술하는 것들이라 그런가. 에이씨. 또. 꼰대 길 못 찾는다고. 안 놀아주겠네. 저긴가. 아. 뭐야. 어른한테 반말하는 너는 뭐야. 너 몇 살이야. 야. 가자가. 꼰대들이랑 무슨 말을 해. 아니 어린 것들이 흐르니 길을 가면. 비켜줘야 맞지. 어디서 길을 떡하니 맞고. 것들이 싸가지 없이 진짜. 아유. 너는 또 뭐해. 어머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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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는 좀. 아유. 길 막으시면 어떡해요. 저쪽으로 좀 땡기시지. 아유. 아유. 이거요. 이거요. 잠깐만요. 아유. 이걸 좀 야무지게 묶으셔야지. 이거죠. 이렇게 야무지게. 일을. 이렇게 하시니까. 그날까지. 이런 일을 하세요. 네. 됐어요. 아유. 아유 씨. 없음. es IP Hiς. 감사합니다.